네 방탄소년단의 데이저 듣고 왔습니다. 자 그럼 이제 화양연화 시리즈 이야기를 할 차례죠. 먼저 저희의 청춘 2부장 그 포문을 연 앨범 화양연화 파트 1부터 얘기해 볼까요? 참 그..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앨범이죠. 그게 나름대로 어쨌든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었죠. 업계에서는. 업계에서도 좋았고 많은 분들이 되게 편이 되주신 노래고 또 저희 첫 1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곡 아닙니까? 네 이때부터는 보컬 라인도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을 하고요. 2015년 어린이날에 저희가 데뷔 후 첫 1위를 더쇼에서 차지를 합니다. 어린이날에. 정말 거의 데뷔 2년만에 차지를 하고 진짜 그 표정이 굉장히 압권이었던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데 발송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인 2주 때. 쩔어도 또 여기 들어있잖아요. 힘들지만 재밌었어요. 쩔어 때 그 인가 때 그 기억나는 그 녹화한 거 이거. 그 카메라 가지고. 아 맞아요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어디 세트장에서. 맞아요 맞아요. 근데 여기 팬들 다 있고 이렇게. 맞아. 쩔어는 아디토 콘서트에서 하잖아요 저희가. 아 맞습니다. 지금 쩔어 2주전까지 했잖아요 우리가.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요. 아 여기가 참 여러가지 댓글이 달려있는데. 아 시절을 노래하는 그룹. 어떤 시절인지 모르겠지만. 아미분들의 학생일 때. 그렇죠. 청춘의 불안함이나 불안전함을. 저희가 또 이제 전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. 고스란히 표현했던 그런 앨범입니다. 청춘하면 저희의 또 다른 청춘이 있죠. 그렇죠. 이제 청춘 2부작의 두 번째 앨범. 화영연화 파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런이었는데요. 이 앨범의 생각나는 이야기. 얘기해 볼까요? 어 런. 저는 런 하면은 진짜 그냥 달리기밖에 기억이 안 나요. 한가 어딘가에서. 우선 런이 진짜 기억나는 게. 멜론 1위를 처음 했어 이걸로. 아 맞죠. 그래서 내가 캡처했던 게 기억이 나보다. 저 아직도 그 청구빌딩 사무실에서. 작성해서? 저도 그 얘기. 아인이주 2등등밖에 못했어요. 아인이주 2등이었어요. 아인이주가 약간 진입했을 때 2등. 근데 런이 1등을 했어요 처음으로. 기억이 아직도 나. 마마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? 아 기억나요. 자켓 입고. 자켓 때문에 인이어 다 빠져가지고. 자켓이 벗겨지네 안 벗겨지네 말이었던 거. 또 B씨도 작곡에 참여도 하고. 그쵸. 아 그치. 더 뛰게 조금. 맞아 맞아 그 부분. 네 프리코러스. 맞아 맞아. 근데 저는 이 앨범에서 버터플라이가 진짜 완전. 아 버터플라이 명곡이죠. 남준이 해변의 카프카 그 가사가 진짜. 아 버터플라이는 지금 들어도 참. 런과 버터플라이를 같이 들으면 진짜 약간 그. 그때. 그 시절에 각 생각나는. 그렇죠 그렇죠. 네. 또 이 앨범으로 저희가 또 체조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. 아 맞아요. 그러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. 이 첫 저희의 체조 콘서트도 바로 이 앨범으로. 비롯된. 불타오르네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이제 체조 경기장 첫 공연을.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제 바로 그 앨범이 나올 시간입니다. 아 이제 바로 그 앨범인가요? 경기장 2부작을 마무리하는 화양 변화 영 포레버. 아 그 열기구를 탔던. 네. 그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. 이 타이틀은 바로바로 대망의. 아 아직도 예능에 가끔 나오는 불타오르네. 파이어. 네 불타오르네입니다. 이때부터 대중들이 약간 나나 저희를 인식했다고 봐야겠죠. 저는 불타오르네가 제 개인적으로 우리만의 색깔. 방탄소년단의 제일 날 것을 많이 보여준 느낌이라고 생각해요. 아 이때 진짜 재밌게 찍었잖아요 뮤비도. 이때 막 찍었어요. 진짜 막 찍었어요 저희. 촬영도 재밌게 했었던 거 같아요. 네 맞아요 맞아요. 제주도 가서 찍었죠? 맞아요 맞아요. 다 선글라 끼고. 맞아요 열기구 열기구 제주도. 자 여기에 그리고 또 세이브 미가 있습니다. 빤 빤 빤. 명곡 또 하나 왔네. 세이브 미가 있고 그리고 영 포레버가 들어가요. 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영 포레버가. 아직까지 회사되죠. 추억 같은 노래들이 이제 이 앨범에. 그래서 정말 사실 화양연화는. 이 세 번의 앨범이 다 되게 완벽하게. 마무리가 됐던 거 같아요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이 화양연화 때문에. 그 홍콩 영화 화양연화를 봤는데. 저 보다 잤습니다. 저 맨 처음에는 이게 약간 조금. 보다가 저도 졸리고 막 그랬는데. 이 나이 지금 나이에 보니까. 저도 얼마 전에 다시 봤어요. 다시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. 그래요 저도 볼까요? 너무 재밌어요. 이 때는 공부하려고 봤다가 보다 잤어요. 네 저도 그랬어요. 아 여기 닉네임 느낌하니까. 진짜 진목돌이 너무 좋아요 라고. 네 그래요. 화양연화 병원 인도 멸망하기 전까지 아무도 못 고친다. 지밍 님이 학생일 땐 몰랐는데. 어른 되고 너무 깊숙이 와닿는다. 영원히 소년이고 싶어 난. 나이 먹는 게 두렵다. 아 진짜 다 이 댓글들을 보니까 뭉클하네요 진짜. 시기가 있었죠. 시기가 있었습니다. 자 이렇게 저희 방탄소년단의 화양연화 시리즈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봤는데요. 그럼 이번에도 역시 대표곡들을 들어보고 와야겠죠. 아니쥬 런 그리고 불타오르네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. Let's go. 여러분은 지금 네일론 스테이션 빅히트 뮤직 레코드 방탄소년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 이번 순서는 저희가 직접 선정한 플레이리스트를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. 사실 지난번 출연 때 공유 드렸던 저희 플레이리스트가 나름 화제가 됐다고 들었어요. 음 그래서 제가 우리 멤버들 거를 다 들어갔는데 각자 자기랑 정말 잘 어울리는 주제로 선곡을 했더라고요. 제 플레이리스트 소개 회차에는 도대체 지는 얼마나 즐겁게 샤워를 하는 거냐는 댓글이 지배적이었다고 하는데요. 오늘 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 드려야죠. 샤워성 기대하겠습니다. 네 오늘은 저희가 아주 고심해서 각자 한국 추천곡을 가져왔는데 한 명씩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네 저는 보니베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인데 Perth라는 노래. 제가 옛날부터 학생 때부터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그 히스레저와 이 보니베어가 친구예요. 그래서 그 히스레저와의 기억을 또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 들어보시면 아 그 Perth라는 곳에 제가 안 가봤는데 그 배경 자체가 엄청나게 이렇게 떠오릅니다. 그래서 이 노래를 많은 분들이 또 아셨으면 해서 또 히스레저를 좋아하신다면 저는 진짜 히스레저 팬입니다. 네 이 노래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롤모델이에요. 저는 싸이 선배님의 연예인이라는 곡을 갖고 왔는데요. 어 이제 너무 좋죠 이 노래. 와이프분을 생각하며 쓴 프로포즈 곡이라고 하실 만한데 그렇구나 몰랐어요. 가사를 보면 이제 난 너만의 연예인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연예인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이걸 들어보니까 아 그래도 좀 항상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전 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들었거든요. 남들을 항상 이렇게 밝게 즐겁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서 지금 우리한테 뭔가 맞는 곡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. 그냥 예. 그 맞죠. 네 맞아요. 뭐 제가 추천한 곡은 이제 브렌다르의 I'm Sorry라는 곡인데요.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추천도 했었었고 여성 보컬리스트에요. 그리고 이제 스물다섯 곡이 넘는 많은 곡을 빌보드 싱글 차트에 랭크 시킨 기록적인 가수라고 되어 있네요. 어 근데 저는 곡을 좋아해서 이 정도로 유명한 가수인지 몰랐어요. 아 엄청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? 저는 곡이 I'm Sorry랑 I Want To Be Want It 이 두 곡만 좋아했었어가지고 근데 두 곡이 제일 잘 됐네요. 네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희 세 명의 추천곡을 모두 소개해봤는데요. 소개해드린 노래들 지금 바로 들려드리는 거 어떻습니까? 좋습니다. 네 그럼 본 이베어의 Pulse, 싸이의 연예인, 그리고 브렌다리의 I'm Sorry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. 네 멜론 스테이션 빅히트 뮤직 레코드 오늘은 저와 RM 그리고 진 B와 함께 하셨습니다. 다들 오늘 어떠셨나요? 오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음악 취향도 알게 되고 또 저희 음악 취향을 아미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도 있고 과거의 얘기들을 같이 과거로 회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재미있으셨어요 태양씨? 네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아미분들 저번에도 그렇고 멜론 스테이션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가수들 노래들을 이렇게 추천하는 게 너무 좋았었거든요. 이번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저 역시도 뭐 이렇게 또 음성으로만 만나니까 또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또 재밌게 심심풀이로 뭐 하시다가 이제 그냥 틀어놓고 이런 거 하면 재밌잖아요.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랬습니다. 아 그리고 저희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빅히트 뮤직 레코드 오늘이 끝이 아니고요. 저희 아직 소개해드릴 앨범도 많이 남았잖아요. 맞습니다. 저희 세 명에 이어서 또 다른 멤버들이 여러분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실 테니까 다음 시간에 등장할 멤버들에 대한 힌트를 살짝 드리고 갑시다. 투제이 입니다. 투제이? 네 일단 춤을 굉장히 잘 추는 친구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가시죠. 자 좋습니다. 다음 타자에 대한 힌트 다 드렸고요. 아쉽지만 저는 여기서 이만 끝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저희가 마지막으로 띄워드릴 노래는 오늘 되돌아본 앨범 중에서 고른 각자의 추천곡입니다. 우리 진씨는 어떤 곡 고르셨나요? 저는 다크앤와일드 앨범의 2학년을 골라봤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되게 숨겨진 명곡이에요. 되게 신나고 공연에서 하면은 재밌는 그런 노래죠. B씨는 어떤 노래 고르셨습니까? 네 저는 화양연화 영포레버에 수록된 세임미를 선곡했습니다. 제가 고른 곡은 화양연화 파트2 앨범의 런입니다. 뭐 그냥 화양연화는 그냥 저는 런으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런을 골랐고요. 런은 이제 앞에서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끝곡으로는 2학년 그리고 세이브 미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까지 빅히트 뮤직레코드 방탄소년단 RM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วھ了. ations astonished acion